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과정에서 드러난 당과의 파열음을 수습하는 게 무엇보다 급할 텐데 당무엔 개입하지 않을 거란 입장이지만 당장 당내에서는 친륜 빠진 자리에 찐륜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엔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리했습니다. 순방 기간 중 사퇴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없었습니다. 귀국 직후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우선 추가 개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공석인 국정원장에 대한 지명도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과정에서 드러난 당정 간의 파열음을 수습하는 것도 윤 대통령이 서둘러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당 후엔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비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친 이준석계 허은하 의원은 김 전 대표와 장재원 의원 등 신윤계 의원의 자리를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실 출신인 인사, 이른바 찐윤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걷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당정관계가 수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선 지금의 당정관계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용산의 힘이냐부터 대통령실 직할부대라는 말까지 터져나왔고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을 두고도 모셔와야 한다는 찬성과 대통령 아바타라는 반대가 팽팽히 맞선 걸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처음 열린 비상의원총회는 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지면서 100분 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그간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이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비윤계 김웅 의원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병수 의원 역시 국민 눈에 우리 당은 대통령실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을 집행하는 기구로 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직할부대, 용산 이중대 등의 표현도 나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성원 의원은 3고 초례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고 지성호 의원 등 일부 초선 의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김웅 의원이 대통령 아바타인 한 장관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냐며 북한이 김주의에게 하듯 새 영도자로 추대하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그러다 지면 탄핵당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자 친윤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비용계 의원들이 당정관계 재정립 의지에 반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맞서면서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한 장관 외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총을 다시 열고 후보군도 계속 추천받겠다고 했습니다. 비대위 출범은 당초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지만 오늘 의총으로 당내 의견이 확인되면서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을 지명한 건데 산자부는 3개월도 안 돼 또 수장이 바뀌게 됐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힘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습니다. 현 박문규 장관이 내년 총선 경기도 수원 출마가 유력해진 데 따른 겁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 이시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의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방 장관은 그러나 취임 3개월도 채 안 돼 교체되는 것이어서 총선용 경력 쌓아주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원장을 포함한 외교라인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빠졌는데, 후임 인선을 추가로 검증하고 총선 역할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국민의힘에선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신윤계가 주장한 한동훈 비대위에 이른바 윤심이 실린 게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겁니다. 한 장관에겐 비대위원장보단 선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집을 새로 짓고 간판까지 바꿀 가구가 필요하다, 전략 전술을 안은 수도권 중원 전투에 도움이 되는 장수를 모셔야 한다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면 신윤계에선 지지층뿐 아니라 30대에서 50대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한동훈 장관이 적격이라고 강조했는데,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원 내외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